서울항복판에서 또다시 동성애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 광화문 등에서 대낮에 벌어지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에 무분별한 성문화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각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여름 안전한 여름 행사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질 좋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수세미를 만들어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세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인이 하나되고 전도를 통해 부흥하는 효과까지 일석이조의 전도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획 시간에는 중세 카톨릭의 면제부 판매에 대해 알아봅니다. 루터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완성시켜갔습니다.